명태균과의 통화에 대한 그런 얘기도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공천에 대해서 의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인사들 공천에 도움을 주로자 언급을 했던 내용 공간의 구성 룰 문제 또 최순실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재벌 회장들한테 의견 좀 얘기했던 것 그건 왜 뇌물죄 직권남용죄로 왜 기소를 했습니까? 윤석열 검사 왜 그랬습니까? 본인이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도 표명을 못하냐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받았는데 그때 수사 지휘한 검사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으면 얼굴에다 침 뺏겼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너는 왜 그러면 나를 기소를 했어라고 현기환 수석이라든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놓고 보면 결국 로퍼업 역할, 변호인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호인 역할 그런데 변호사도 좀 수준이 있는 변호사여야지 초등학생들도 코웃음칠 변론을 해놓고 그걸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만주 변호사도 아니고 그거 뭐니까 만주 변호사도 아니고 의원님 말문이 좀 터지셨네요 오늘따라 절대가 안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웃고 계신데 판감은 너무 좋으세요 박근혜 의원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성을 찾도록 이성을 찾도록 절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의 이런 말씀 이런 모습 자체가 아마 국민들의 그런 마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자회견 보고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점수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100점 만점에 그랬더니 0점부터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천점 마이너스 만점 이렇게 정말로 이 기자회견 이거 진짜 0점 자리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보수 언론에 근무하시는 기자분들 마주쳐서 짧게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분들도 참 보수 언론 한심해서 답답해 두고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서도 아 이거 김관이 될 거면 안 돼 사수대 108명의 사수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심이 지금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추락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구나 물러섰지 않겠구나 검찰도 그렇고 어떻게든 지금의 진영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상황을 끌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물러나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요새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과 자진하야와 개헌 임기 단축개헌 얘기하는데 자진하야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오늘 확인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탄핵도 보면 헌재에 지금 6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죠 그래야지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그래서 이것도 참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헌법재판관은 이제 머지않아 임명이 될 겁니다 임명을 할까요 그동안에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은 당연한데 한 명을 민주당이 더 추천할 것이냐 여야 합의로 올 것이냐에 대한 다툼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야권이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야권에서 당연히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빨리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대 1로 추진하는 선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임기 단축개헌 이거는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개헌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임기만 줄이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염원으로 가져왔던 5.18을 헌법정신에 전문에 집어넣는 거 이것도 있고 또 한반도 영토조항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한으로 올 것이냐 북한을 괴로주입단으로 보고 북한까지 포함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여러 가지 또 통치구조 너무도 많은 쟁점들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위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좋지만 임기 단축수단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탄핵 추진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국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느냐 이것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